척추역 구붐증은 척추가 옆으로 휘는 경우를 말하는데 짝다리를 짓거나 다리를 꼬아서 안거나 한쪽으로 무거운 가방을 맺는 경우 유발될 수 있다 방치하게 되면 폐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하면 숨쉬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척추역 구붐증의 재활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흔히 허리는 인체 기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체 중심에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기둥이 휜 사람들이 최근 들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척추역 구붐증으로 병원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재활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역 구붐증의 재활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권동락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척추역 구붐증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이란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척추의 3차원적 변형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이는 그림이 보시면 척추가 이렇게 일자로 정중앙에 딱 있는데요 앞쪽에서 보시면 척추가 정중앙에서 벗어나서 축이 측방으로 이렇게 휘는 것 이게 이제 척추 측만증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척추체가 시계 방향이라든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것이 동반이 됩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 등뼈 척추를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등뼈는 뒤쪽으로 척추의 요추는 앞쪽으로 이렇게 망고기 정상적으로 40도 전후가 되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척추 등뼈나 허리뼈가 이런 망고기 정상적인 망고기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 대개는 이제 근골격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척추 외관상으로 봐서도 이렇게 변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모양이 이렇게 변형되다 보니까 기능이 이제 제한이 되고 측만증이 있는 애들 보면은 대개 다 이제 좀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외형 자체가 변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늑골 자체가 이제 간격이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기라든지 심폐 기능도 좀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삶의 질이 저하가 됩니다 척추 측만증은 대개 이제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척추에 구조적인 변함이 없는 비구조성 측만증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자세성이라든지 시스테리성 혹은 이제 척추 추안바 탈출증이라든지 종량 등에 의한 신경근 자극 혹은 이제 염증이 있는 염증성 질환 하지의 다리 길이가 다른 이제 부동증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구조성 측만증이 되겠고 구조성 측만증은 이제 특발성 측만증이라든지 선천성 측만증 신경근육성 그리고 신경섬유종증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천성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형성될 때 이상이 있는 경우하고 척추가 이제 쭉 형성됐다가 분절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추 같은 경우에 다섯 개의 분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든지 신경근육성은 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이런 구조성 척추 측만증의 원인이 있습니다 비구조성 척추 측만증의 특성은 보통 이제 우리가 서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굴곡을 시키면은 애들이 늑골이나 아니면 요부 쪽에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돌출구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엎드리게 하면 이 측만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은 척추 축을 교정이 가능하고 방사선 소견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척추가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회전이 있는데 이런 회전 병행이 없고 대개 하나의 긴 흉추라든지 요추의 망국으로 고정이 되고 대상성 망국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척추 옆구분증이 무엇인지 정의와 종류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조성 척추 옆구분증 그 가운데서 특발성 척추 옆구분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구조성 척추 측만증 중에 하나인 이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먼저 이제 구조성 척추 측만증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서 비구조성 척추 측만증은 앉거나 눕거나 하면은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앉거나 누워도 이런 늑골이 돌출되어 있거나 요부가 돌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가 않고 방사선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비대칭적인 척추 모양이 설상으로 변형이 돼 있거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전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조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이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특발성이라고 말을 하고 이게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85%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주로 이제 여학생에서 호발하는 걸로 돼 있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성장과 함께 진행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서서히 진행을 해서 통증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흉추 망곡 흉추와 요추 연결부에 생기는 흉요추 망곡 그리고 요추 망곡이 있고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우측의 흉추에 생기는 망곡이 가장 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증상으로는 이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늑골이 대개 이제 우측의 흉추에 잘 생기기 때문에 늑골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굽혀놓으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제 어깨 높이가 차이가 생기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방이 비대칭이라든지 허리 곡선이 비대칭이라든지 골반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대개 이제 엄마와 같이 목욕 가서 왜 이 애의 두꼴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나 비대칭인가 이래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 이렇게 우리나라 연구에서 이렇게 보시면 11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57명 0.3% 정도 생긴다고 돼 있고 10세와 11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년간 조사를 해봤더니 한 0.4% 서울시내 남녀 중학생 한 4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0.9% 정도 된다고 했는데 다른 연구에서 보시면 1.4% 정도에서 9%까지 다양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0세에서 3세까지는 우리가 유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4세에서 10세는 연속이 10세 이상 되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아픈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아픈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더 답답해하시고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 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도 없는 건가요? 네, 특발성 척추 측만증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그중에서 이제 유전적인 결함이 있지 않나는 가설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척추 뒤쪽과 바깥쪽에 비대칭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척추에 3차원적인 구조적인 변형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척추를 좀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자세를 허트러트립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나 근육이나 뼈 같은 곳에 기능이 이제 비대칭적이 되고 비대칭적으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성장판을 비대칭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다시 이게 이제 비대칭적으로 자라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게 됩니다 네,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책상에 오래 앉아있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세가 나쁜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자세가 나쁜 것과 척추 옆 구분증의 증상을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병력 청취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2차 성진과 이제 초경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이게 이제 성장, 얼마나 성장이 남아 있는지를 아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유방이 형성된다든지 액화모라든지 침호가 형성되는 것은 초경 2년 전에 대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되겠고 이학적 검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자세에서 전방으로 굴곡시켰을 때 이런 늑골이라든지 이 추 부분에 돌출구가 얼마나 심한가를 수평자를 이용해가지고 수평 정도를 대칭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경사계를 통해가지고 대칭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회전각도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학적 검사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영상학적 검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영상학적 검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한 구조적인 문제 회전이 있다든지 아니면 망곡이 얼마나 심한지 아니면 이제 설상 이상이 변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측정하는 망곡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코브 방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척추를 앞뒤로 전후상으로 찍든지 아니면 후 전상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척추의 기울기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척추하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척추의 골단반에다가 평행선을 끄고 거기에 이제 수직선을 그어서 그 사이에 있는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체가 얼마나 회전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여기 부분에 수평선을 끄어서 수직선을 끄고 가장 하단에 있는 여기에 수평선을 끄고 수직선을 끄으면 여기 두 선이 만나는 이 각도를 이제 코브 각도라고 하고 이 각도가 10도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척추 측만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체가 회전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이제 흉추에 있어서는 외부 기형의 정도하고 관계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원래는 이제 극돌기라고 해서 이제 뾰족하게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극돌기의 위치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고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척추경이라고 하는 여기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0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척추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이 척추경이 양쪽에 대칭적으로 있는 경우가 0점이 되겠고 이 왼쪽에 있는 척추경이 쭉쭉 올라가서 오른쪽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이제 아주 심하게 회전이 됐다는 얘기죠 플러스 4까지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골성숙도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성숙이 된 정도에 따라가지고 망고기 얼마나 진행을 하느냐 치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엉덩이뼈 중에서 장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엉덩이에서 가장 큰 뼈죠 이 장골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쭉 나누어서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해서 1단계까지 뼈가 이렇게 골단에 골화가 되면 이걸 25% 진행하면 1단계라고 하고 이게 앞쪽부터 뒤쪽까지 쭉 다 뼈가 형성이 돼 있으면 이제 우리가 4단계 이러면 척추 성장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장골능하고 골단이 붙어버립니다 유압이 되면 우리가 5단계라고 하고 상체 성장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뼈가 성숙이 완전히 됐다고 하는 말은 이 리서사인 아까 말한 골단이 골화되는 이게 4단계 이상이거나 아니면 초경이 있고 나서 2년이 경과됐다든지 아니면 지금 시점으로 해가지고 6개월간 얘가 키가 얼마나 컸는지 봐서 1cm 미만이면 이제 뼈가 성장이 다 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은 우리가 이제 이런 코브 각도를 가지고 중증도를 나누게 되는데 25도 미만이면 이제 경증으로 보고 25도에서 45도는 중등도 45도 이상은 중증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특발성 척추 옆구분증은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서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치료법은 대개 이제 진단 환자 중에 한 10% 정도만 치료를 되게 하게 되고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누게 되는데 저희 재활학과에서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는 방법과 이제 운동 치료가 추가되겠는데 보조기는 아까 말씀드린 코브 각도가 한 25도에서 50도 45도 내지 50도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 종류는 이제 밴드형으로 되어 있는 스파인 코어가 있고 플라스틱형으로 된 보스톤 보조기가 있고 밤에만 착용하는 찰스톤 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세 가지 보조기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고 운동 치료는 코브 각도가 25도 미만이면서 좀 유동성인 경우에 치료를 하는데 대개는 이제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 보조기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합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코브 각도가 50도 이상인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진단 환화의 한 0.1%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제 측만증의 학회에서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면서 리서사인 골송숙을 보는 리서사인이 2 미만이면서 코브 각도가 25도에서 40도 나이는 10세 이상에서 보조기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조기 착용의 원칙은 성장 중인 청소년에게만 보조기 착용을 하게 되고요 착용 시간은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용 기간은 골격 성장이 끝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골성장의 3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까지 하고 첫 착용이 어릴수록 장기간 착용하게 된다는 말은 첫 착용이 어릴수록 골성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간 착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보조기를 꽤 오랫동안 착용하는 것만큼 한번 선택을 할 때 정말 후회 없이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병원에서 권해주시는 보조기가 따로 있나요? 네, 척추 측만증을 우선 유형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유형 분석할 때 저는 이렇게 세워서 기립 자세에서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주요 부위인 척추에 이렇게 쭉 마킹을 하고 또 어깨라든지 골반에 표시를 한 다음에 이 척추를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골반, 몸통, 어깨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시계방향이란 말은 오른쪽이겠죠 어떻게 보면 반시계방향은 왼쪽이 되겠고 방향으로 회전을 했는지 아니면 기울어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오른쪽 흉추 부위에 측만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분석이 되고 나면 이것을 교정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교정이란 말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자세를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있는 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자세를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밴드형인 스파인 코어를 착용을 시키는 과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교정운동의 원칙은 골반, 몸통, 그리고 어깨를 3등분으로 나누어서 이것들이 회전이 되어있으면 반대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되어있으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되고 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방향으로 기울어있으면 반시계방향으로 기울이면 되고요 요추하고 흉추가 만나는 부위는 주로 굽어있습니다 시계방향으로 굽든지 반시계방향으로 굽든지 그러면 그거의 반대방향으로 굽히면 되고요 요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교정운동의 원칙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스턴 보조기, 플라스틱으로 된 보조기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흉추가 이렇게 휘어있는 아동인데 3개의 점을 이용합니다 3개의 점이란 오른쪽 흉추가 휘어있으면 여기에 이제 하나의 패드라고 하는 것을 대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위쪽과 아래쪽에 두 개를 대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3개의 점이 형성이 되겠죠 이걸 동시에 힘을 주게 되면 이 척추가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보조기를 만들고 착용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형 보스턴 보조기하고 밴드형으로 되어있는 스파인코어 보조기를 약간 비교해보면 보스턴 보조기는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단하고 처음 착용했을 때 이제 척추를 안정화시킴으로 각도를 많이 보존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정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착용하게 되면 이제 애들이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미용적인 면이 조금 제한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스파인코어는 이제 밴드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단하지 않고 옷을 입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더 미용적이고 골반을 교정해주는 형태가 되어있고 이 27개의 유형을 분석을 한 다음에 교정 자세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정운동을 통해서 신경근육계의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두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한테 이걸 하고 어떤 아이한테 이걸 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제가 선택을 하고 엄마나 아이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 옆구분증의 재활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우리 학부모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네 외래에서 보면 이제 시기를 놓치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 척추 측만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나중에 발견하고 심해진 경우에 같은 노력을 시간과 노력을 드렸을 때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보호자분들, 엄마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세 전후에 아이들의 척추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변형이 있다고 싶으면 바로 치료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특히나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척추 건강을 잃게 되면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허리 건강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리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권동락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희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